손 딱 안 떼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. 난 전했수다. 아니 나 그 경고 이미 들은 것 같은데. 야 너 최경우랑 친한 것 같은데 가서 내 말도 좀 전해라. 경고 받고 패 던지시겠다. 재밌네. 패 한번 까보시죠. 계속 이 상태예요? 네. 빨리 깨어나서 재판 받으셔야죠. 이제 보내줄대요.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. 들어가면 안 돼요. 오늘 엄마 보는 거 끝났다고요. 엄마 밥도 못 먹고 배고픈데 이거 줘야 돼요. 글쎄 이런 거 못 먹는다니까. 이거 줘야 돼요. 용수가요. 이거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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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왔단 말이에요. 자꾸 이러시면 앞으로 병실 앞에도 못 있어요. 엄마 줘야 되는데. 뭐야 이거.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. 어? 이게 왜 당신한테 있냐고. 야ppen. 이거가 봐. 이거. 이거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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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어딨어? 말해. 몰라요. 어, 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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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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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